여러분 이렇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무대 한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나고 기대가 됐는데 이렇게 반응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뻐서 다풍한 무승을 꼭 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저희 멤버랭으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?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앵콜곡은 뭘까요? 뿜뿜 뭐라고요? 뿜뿜 어떡하지? 맞습니다 다음 앵콜곡은 뿜뿜이니까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뿜뿜 즐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 봉사 돌아다시오 바닥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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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